안녕하세요 열려가기 상당히 위험해요 네 성우야 네 성우야 성우야 어른들에게 올라가도 쉽겠지만 아이들에게 올라가는게 상당히 위험해요 어 맞아요 알아요 네 일단은 뭐 맞았네요 오 오 오 오 오 아래 아냐니 위 좀 더 찔끔 위로 찔끔 위로 찔끔 아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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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펜스 여기 살짝 걸치고 거기 하나 있고 그 안에 맞게 이거를 들어서부터 그거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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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으는 거야? 네 근데 여기 진짜 큰 돌이 있어요 그치 지금 나는 여기 내가 모았는 돌이 있어요 한글자막 또 이 힘들지 않아요? 응? 힘들지 않아요 아빠? 괜찮아 힘들면 쉬는 시간 주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? 네 쉬고 있으면 쉴거야 후추 휘팡이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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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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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